많이 미끄럽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이고 기름철아 오빠 아 아 아 성난 탈만 하죠 여기에 으 내가 봤을 때 사는 이런데보다 더 쉬울 거에 가 왜 선가스 겹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웬만하면 하게 에코로 와 트레이 키지 말고 4 있어요 아 아 아 아 akan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울 상래야, 기아를 조금 내려놔 한 8개? 8단이나 7단 정도에 맞춰놔 그래야 편해 여기 기아 조금만 무겁게 하고 가 왜왜왜 하씨 흐흐흐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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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산흥이나 이런데랑 비슷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년을 안타니 모르겠는데 그치? 어이구 미끄러쉬 어이구 미끄러쉬 어이구 미끄러쉬 왜 왜 어이구 미끄러쉬 어이구 미끄러쉬 뒷브레이크 잡지 말라니까 야 뒷브레이크 안잡아야 안넘어져 여우야 나갈때 조심해 차있어 올라와 여기가 EXO야 자 다 왔어요 어이구 미끄러쉬 어이구 미끄러쉬 오시 어이구 미끄러쉬 성남아 여기 진짜 뒷브레이크 잡지마라 어? 뒷브레이크 잡지마 그냥 밴커 돌면돼 재미없어 그러면 어이구 미끄러쉬 뒷브레이크 잡지 말고 갈라고 앞브레이크가 충분히 커버돼 근데 여기는 다 부드러워서 그리고 저기 뭐야 변속을 좀 무겁게 해야돼 7단이나 8단에 놓고 가야돼 여기는 그래야 속도가 올라가는 여기 이런데 그냥 그 속도로 그냥 차에서 치고 올라가서 그냥 바로 내려가버리거든 근데 기아가 가벼우니까 못 올라가잖아 저게 전부 다 점프대야 지금 저게 좀 빨라지면 그냥 판만 하면 딱 점프가 돼 그냥 저게 좀 빨라지면 그냥 판만 하면 딱 점프가 돼 그냥 여기 그때 진원이가 여기 데리고 온거야 아 그래요? 어 좋아요랑 격렬이랑 그 격렬이랑 여기서 세 번인가 싸때잖아 이거 여기서 세 번인가 타떼잖아 이거 어 여기 여기서 세 번인가 탔떼잖아 이거 오 호우 호우 침착 심하게 서야돼 아 일단 가봐 가다가 길 나오면은 직진으로 가면 안되고 우측으로 꺾어야돼 직진하면 시야 절벽으로 떨어져 우후우 우후우우 우후우우우 끝에서 한번 잡아줘야된다 그 끝에 끝에 제일 마지막에 직진만 하지말라고 직진하면 절벽으로 떨어진다고 Peninsula Она 입고 ㅎㅎ 어 오우 여기서 일로 가라 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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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측으로 가라 오측으로 직선 직진으로 가면 떨어져 버린다고 오측으로 가라고 아 절로 가라고 아 절로 가면 떨어지니까 우측으로 가면 된다 요 우측에 길 있어 저 직진을 하면 석축이야 여기 재밌지? 어이씨 저거 안에 속도가 없어가지고 그래 여기 속도가 묻히면 되게 재밌어 여기 아니야 또 점프해서 뒤집어질까봐 얘기해준거지 야 우리 석래에도 점프 다하네 야 나 여기 처음 와서 하지도 못했어 저거 어 야 점프를 어떻게 해 아까 무서워서 처음 보는 점프대라서 좀 무섭긴 해 앞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 야 저기가 망호사이 더 빡세 그래겠네 망호사나 진짜 아씨 실력 어중간한 애들은 못타 아 아 아 아